요즘 이제 핫 이슈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요즘 빌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아파트를 앞질렀고 또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아파트보다도 이제 다세대라고 그러죠. 연립주택이 더 우위를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올해 이제 서울에서 거래된 두 건 중에 한 건이 이제 빌라였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죠. 좋아서라기보다도 아파트가 이제 넘사벽이다 보니까 넘을 수 없는 오죽하면 4차원의 벽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연립 다세대 그런 쪽이라서 이제 1월에서 9월 비중 보면 49.5%로 통계 집계 1의 최고치를 찍었다. 그만큼 주택에 대한 갈망이 많은데 아파트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주택 걱정을 자꾸 오르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자꾸자꾸 사게 되는 거가 되겠죠. 또 아파트가 떨어진다 그러면 또 안 사잖아요. 그래서 실비 1개월째 아파트보다 매매량이 많은 여지껏에 없던 기현상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또 다세대도 문제지만 또 요즘 오피스텔 주택에서 조금 이제 주택보다 조금 다른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그래서 요새 또 오피스텔로 많이 또 역대 최대 그러니까 뭐 다세대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물론 아파트 대체 수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또 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다. 아파트 규제 많죠. 그래서 뭐 세금이나 대출 규제 뭐 이런 게 좀 없어요. 오피스텔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가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앞으로 중대형도 바닥난방을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대체 수요로 한 거고요. 또 분양 매매 시장 매매 시장에서 인기가 이제 자꾸 치솟고 그러지만 입지의 황금성을 좀 따져야지 무조건 조금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하시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오를까 떨어질까 굉장히 그런 게 고심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이다. 고점 신호 발견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엇갈리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인기 있는 지역은 그렇게 떨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인기 없는 지역이 더 많이 떨어지죠. 항상.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졌던 주택시장에 최근 이제 주춤하죠. 그래서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나 보면은 이제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는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3.7%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또 전국과 수도권 매매 가격이 각각 2%, 3% 상승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의 소폭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는 5.1이나 지방은 3.5%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걸 떠나서 돈이 또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선호사상이 똘똘한 한 채가 더 이제 선호사상이 더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권에서 이제 똘똘한 한 채 신호현상이 뚜렷해졌다. 전형 80제곱미터 대에서는 30억대 신고가 계약이 있다라. 이런 얘기가 하죠. 그래서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니까. 게다가 이제 대출 규제. 지금 대출 규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까지 있습니다. 대출을 하고 싶어도 대출도 힘들어지고. 또 게다가 심적 부담이 커지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거래가 이제 조금 축소화되고 또 상승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만 지속되지만 될 수밖에 없지만 또 서울 강남이나 용산 등 부촌이죠. 우리가 조금 매매가가 높은 아파트값이 비싼 지역. 그런 쪽은 우위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물 부족으로 강남권들 매물 좀 부족합니다. 강남권은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따른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 강남권에 나오는 다세대 주택들 앞자리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강남권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투자선의가 1위인 똘똘한 한 채의 투자함이 옳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